요즘 더웠다 선선했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낮 기온이 다시 오르겠는데요. 모레인 수요일에는 비가 오면서 기온이 또다시 떨어질 전망입니다. 송예림 기상캐스터입니다. 하루 사이에 동해안 지역은 선선해졌습니다. 경주를 제외하고 낮 최고 기온이 20도 안팎에 머물렀는데요. 바로 찬 바람인 동풍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내일은 다시 따뜻한 남서풍이 불어오면서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살펴보시면 경주가 28도까지 오르겠고요. 포항은 26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는 점차 하늘이 흐려지겠고요. 모레 수요일에는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영덕에 발효된 건조주의보는 해제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기온도 다시 떨어지면서 날이 선선해지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 목요일에는 기온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여름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점차 흐려지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진과 영덕이 14도, 포항 16도, 경주 12도고요. 낮 기온은 울진 22도, 영덕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 지역 점차 흐려지겠습니다. 아침에 울릉도와 독도 15도로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는 울릉도가 21도, 독도 18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동해상에는 안개가 끼겠습니다. 오후에 동해 중부 해상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중부 해상에서 2m, 동해 남부 해상에서는 1.5m까지 이겠습니다. 급변하는 기온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 관리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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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